뇌에 박힌 걸 꺼내는 수술이니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돼. 그날 지뢰지대에 있었던 수색대원에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뭐야? 증거를 찾아서 반드시 우아 형한테 타격이 가게 해야 돼. 오늘 기자회견, 지수웁니다. 지수가 됐어요, 지수웁니다. 고배만을 미친 게 졸아, 이 새끼. 거기까지 해. 선을 넘는 순간 네 운명은 달라지는 거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지뢰용의 자작극이 아니라 거대한 게이트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소하는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뭐, 그리고 고배만에서, Kristin 리에 박힌이 1차 시각이 4.